윤크리가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잖아. I like to make sure this is my second language. 내가 너무 급하면 또 그랬어. Can you speak with me? 너 인터뷰하라. I'm very good. 내 하신 날 얼마나 잘 안 했다. 내가 급하면 또 그래. Can you speak with me? 네. 하지 말고 빨리 걸려면 걸어. 그냥 거기다 누라는 거 말이 되니? 저런 애 매니저를 뽑으면 너희가 이상한 애들이지. 이게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길게 걸릴 데가 없다는 거야. 안 빠져나? 어? 나는 사실 운동도 하시나 봐. 아령도 있어. 어? 이게 왜 아령이 있냐? 이게 모래 주머니도 있는데. 운동도 하셔, 그래도. 집에서. 캘리포니아는 건조하잖아. 아휴, 난 맨날 잊어버려. 립스틱을 좀 바르면 좀 조금 나아 보일 걸. 아이씨, 잊어버렸네. 응, 나도 립스틱 바르는 걸 잊어버려. 아휴, 다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입술 좀 바를게요. 선생님, 마이트를. 이거는 사실 간이라서 원래, 원래 차는. 원래 차는. 그러면 좋다. 그런데 너무 이게. 아, 맞아. 파르는 대로 해. 아, 맞아. 맞아. 매니저. 파르는 대로 해야지 빨리 진행이 되니까. 아니. 응. 여기 와. 아니, 선생님 그게 뭐예요? 드셔봐. 아니. 손 주려라. 뷰.